말리포에서 다운인딩 패들보드를 하고 있습니다. 천리포까지 다운인딩으로 가서 말리포로 돌아오는 패들보드입니다. 바람이 조금 더 불어야 되는데. 바람이 조금 더 불어야 되는데. 이게 물을 잘 갈라. 근데 이게 너무 가벼워. 가볍고 잘 깨져 이거. 뭐 하나에 부딪히면 박살나 그냥. 그냥 카본인데 내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좀 그래. 바람이 조금 부는다. 스타보드가 좀 유명해. 스타보드가 좀 유명해. 슬리퍼를 그렇게 가지고 다니네. 이제 바람 제대로 잡았다. 너 젖지 말아봐. 잘 나간다. 이게 다운인딩이야. 다운인딩. 뒤에서. 뒤에서 바람이 분다고 그래가지고. 바람 따라서 간다 이거지. 요가를 하면서 가면 되겠다. 금방 가. 천천히 가. 어차피 뭐. 다시 백 할 거 아니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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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백 할 게. 다시 백 할 거 아니니까. 저 담아야. 루시, 루시, 루시. 백 할 거 아니니까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